야, 근데 두꺼 안 되겠네. 야, 너 이 원두막 주인이니? 요즘은 자유로운 거예요. 아니, 자유로운 게 아니라. 야, 발바닥을 저렇게. 아니, 발바닥을 이렇게. 발바닥도 돼요, 발바닥. 그걸 뭘 또 줌을 땡겨. 발바닥을 뭘 줌을 땡기고 있어, 지금. 너희는 없지? 여자가 좀 좋았어. 전화번호 주고 이런 거. 아유, 형. 없잖아. 없잖아. 아유, 초콜릿 시절에 있잖아. 도움봐, 말을 못한다. 하아는 좀 있었지. 옛날에는 그죠? 아, 진짜? 이태원에서 호객 행위할 때. 이 형 길바닥 출신이에요. 야, 이 길바닥. 두 번 했다, 두 번. 이봐요, 하아씨. 야, 두 번 했는데. 긴 얘기가 해서 했다. 야, 그만해, 진짜. 그만하고. 야, 그렇게 다 부끄러운 과거 아니야? 괜찮아. 아니, 근데. 세찬이가, 세찬이가 의외로. 우리 개그우먼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요. 인기가 많아니까. 아니, 근데 몇 명 없어서 그래. 진짜 장구현이랑 썸이 진짜야? 아니, 썸은 아니야. 썸은 사실 그 용진이 형이랑. 그냥 용진이 형이랑. 용진이 형 둘이 썸이 있었고. 아, 썸이 있었어? 저랑은 아예 없었어. 도연이랑? 네, 아예 없었어. 야, 근데 또 너 친한 용진이가 썸이 있었는데. 네가 또 그러고 또 그렇지 않아. 그것도 그렇지만. 사실 그 전에 이제 나래 누나가 나래를 너무 좋아한다고. 아예 얘기가 나와서. 옷을 막았지, 맞아. 옷을 막았지, 맞아. 주위에 들어오면 다이가. 주위에 들어오면 다이가. 앨범 아이가. 주위에 싸는 아무도 못 들어왔지. 아, 이게 잘생각했다. 아, 이게 진짜 많아. 얘 많아서 진짜 얘기 많아. 야, 그 옛날 얘기 좀 지난 얘기는 하는데. 엑스맨 때 은혜랑은 진짜. 아, 야, 지금 할지. 아, 야, 지금 할지. 하지 마, 이제. 하지 마. 하지 말라고. 내가 얘기했어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야, 네가 이 얘기 하니까 등을 뛰는구나. 하지 말라고, 이제. 아, 나 시청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예요. 그만해. 조용해, 너도. 하지 마. 오빠도 TV로만 봤어요. 하지 마, 이제. 그만해. 아니, 아니야. 형도 엑스맨 시일 때 인기 엄청 많았던. 굉장히 이 많았지. 이 형도 있었죠? 굉장히 이 많았지. 형도 있었죠? 형도 약간 그, 여기 있었던 대로. 형님. 잘 부탁해. 이 형도 있었죠? 형도 약간 그, 여기 있었던 대로. 야, 원래 ㄱㄹ. 동생이. ihen이! 맞아! 이 형을 좋아하다가. 동생이. 동생이가 아니라. 동생이. 껴서 사각감기 했잖아. 예전에, 예전에 보야로 온 정대로 왔는데 네 맞아 맞아 보야로 온 정대로 내가 그때 나한테 얘기했어 걔가 이상형으로 형을 맨날 얘기했어 이런 거 그냥 편집 때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 걔네들아 걔네들아 괜찮아 아 이거 진짜 나 솔직히 충전 고백해야 되나? 어 뭐야 나 솔직히 충전 고백해야 되나? 어 뭐야 걸그룹 중에 한 명이 형 좋아했었어 나를? 어 진짜? 나랑 친했던 아이였는데 진심으로 아니 지금 결혼해서 살아서 안 돼 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번도 대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아 근데 저 형이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저 형이 지금은 진짜 지금은 정말 그냥 너무 반듯하잖아 근데 솔직히 쿵쿵 따고 이럴 때만 해도 약간 양끼가 좀 있었어 날씨가 다 알아 양끼가 날씨가 다 알아 야 이 정도 이 정도 솔직히 있었어 야 그때 그때 쭈그러서 담배 피고 그랬어 그때 야 재석이 담배 피고 끝나고 모여서 담배도 피고 솔직히 재석이 형 도너츠 잘 만들었어 저 잔 도너츠까지 됐어 야 근데 우리가 우리가 지금 저 많은 어린이들이 또 보기 때문에 크면은 안 좋습니다 안 좋지 안 좋으니까 그냥 끊은 거죠 예전에 끊었지 형이 내가 2000 우리 런닝맨 하면서 끊었잖아 내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즘 그 엑스맨 지금 방송되는 거 알아요? 아 진짜? 엑스맨이 방송을 해 지금 나 보고 있어 방송을 해? 어 그때 종국이 형 이것만 했잖아 웃는 거 웃는 거 진짜 왕자 지디야 지디? 뭐 있겠습니까? 아 웃겼다 나 종국이 오빠 이렇게 수다쟁이는지 몰랐어 그때는 오빠 왜 이렇게 아줌마가 됐어요? 왜 이렇게 아줌마가 됐어요? 야 종국이가 원래 좋아해 원래 좋아해 원래 좋아했는데 카메라 뒤에서는 막 말하는 거 좋아하고 낯가리고 그래 낯가려서 카메라 앞에서 그게 안 되더라고 왜 저는 그때 하하 형이 그때 뜬 거예요? 그때 뜬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 형 따라쟁이하고 따라쟁이하고 야 언뜻이 그 보니까 윤희 씨는 그대로 점점 두 분이 똑같아지는 거 같아요 따라쟁이하고 따라잡기 따라잡기 따라쟁이가 따라잡기 아 따라쟁이 아니야? 따라쟁이야 쟁이는 붙이니까 따라잡기 따라잡기 아니 길바닥쟁이라고 따라잡기 길바닥쟁이 따라잡기 맞지 마세요 길바닥쟁이 길바닥쟁이가 뭐야 길바닥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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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효는 지효는 그때 뭐 할 때니? 아 여고계담 나올 때인가 그때가? 2003년 2002 그러니까 그땐데 사실 지효는 내가 지금이야 얘기하는데 지효가 우리 그 런닝맨에 합류를 하게 된 데는 예전에 패밀리가 떴다 해서 지효가 맞아 게스트로 한번 왔어 오 미인이야 미인이야 제가 노가리를 좀 가져갔어요 노가리요? 네 아니 지금 노가리를 그때 이제 막 지방으로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맞아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특히 게스트들 엄마 긴장을 해 그렇지 그렇지 가서 좀 쉬세요 주무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 네 그러더니 이제 녹화를 들어갔는데 안 나와 게스트가 야 성지효씨 어디 갔어? 모르겠는데요? 다 모른데 진짜 갔어? 근데 옆방에 가보니까 코를 걸고 자는 거야 대단하다 얘 귀신분장하고도 잤잖아 네 귀신분장하고도 잤어 그 패턴 연출자가 런닝맨 네 효진이 효진이 맞아 효진이 수많은 막 이렇게 후보군 가운데 맞아요 아 지효 그 참 되게 인상 깊었다 털털하고 그래서 그 캐스팅을 지효를 맞죠 패턴 때문에 한거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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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진이 형도 많은 후보의 이제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은 석진이 형은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아 얘 얘기해야 돼요? 얘기 좀 해줘요 아 얘기를 해요? 해줘요 해줘요 비하인드 좀 얘기해 줘 야 얘기해 봐 내가 나랑 어떻게 닿으니까 제가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 그 상황만 갖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캐스팅은 다 제작진에서 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의견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 그 당시에 조효진 PD가 형 석진이 형은 어때요? 나왔네 나왔어 일단 제작진 입에서 먼저 나왔어 칼을 이제 뽑았어 쫙 그러니까 후보군 중에 석진이 형이 있다라는 거에 난 일단 놀랐어요 놀랐어 얘기를 언급을 아예 안 해주셨어요 재석이 형 언급 안 했는데 네? 형 아예 이제 언급 안 했는데 왜냐면 나랑 친한 사람은 오히려 언급을 궁금해서요 야 나는 그때 이거 해줄까 말까였어 솔직히 나 진짜 그랬어 그 당시에 도전 골든베 나 많이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효진이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광수 이광수 근데 광수는 제가 또 놀로아에서 맞아 맞아 광수를 한번 해봤어요 놀로아 때 딱 해보니까 광수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? 효진이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어 광수 내가 해봤는데 그 친구 되게 감이 좋은 거 같아 잘은 모르는데 그래 네 그러면 저 지석진 씨는 어때요? 자 근데 석진이 형은 제가 친하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또 내가 오히려 더 더 불편함이 있지 진스럽지 솔직히 얘 때문에 고민했어 재석이 때문에 근데 내 얘기에 좀 안 꼈으면 좋겠어 하하하하 재밌게 얘기하는데 너무 얘기하네 자식아 야 너만 얘기해 아니 형 이거 완전 빠졌거든 속해 이런 얘기 못해 야 야 제발 얘기해 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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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내가 형한테 완전 쭉 그래 갑자기 아 진짜 형 재석이 형 화풀어요 아니 지금 진실을 아시죠? 막 좋은 꿈 꾸고 있다가 누가 깨운 느낌 있죠? 아 유튜브에 딱 광고 붙기 직결이었는데 이부 시작이네 이부 시작이네 아 왜 그러는 거야 형 그래가지고 형 아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야 이거 혹시 유재석이 또 추측돼가지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친한 사람이라고 여기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때는 내가 그럴 게 아니라 아 진짜 아니 잘못 믿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사람들이 착각할 끝 내가 급이 그게 아닐까 네이클로바다 형 저것도 뽑아주세요 사람 뽑아주세요 갔다 와 근데 여긴 형 형 형 형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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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렇다고 네 그 형은 안 돼 안 돼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내가 나도 고민했어 내가 내가 고민했다고 얘가 얘가 우와 우와 나비다 나비 저기다 나비 저기 제 딴에는 최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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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냉정하게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얘기를 전했죠 네 근데 우려되는 부분과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제가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야 완전 위하인들 얘기해줘요 너무 궁금해 우려되는 거 그래서 일단 석진이 형은 토크를 참 잘하는 형 그리고 재미있다 재미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격이 유해서 멤버십을 구축을 할 때 잘 어울린다 트러블이 없다 잘 어울린다 노가 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단점은 이 형은 그러나 단점은 이 형은 혼자서 단독 진행 같은 걸 많이 해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성격적으로는 유하나 본인 스스로 스포트라이트가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못 견딜 수가 있다 이거 정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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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한 게 약간 좀 권위적이어서 밑에 후배들이 막 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때는 원샷을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? 내가 이 말을 거부 못하게 했던 게 그때 꼰대였어 진짜 아니 뭐 애들하고 뭐 끝나고도 좀 어울리고 우리가 좀 그랬는데 애들하고 귀찮게 뭐 맞아 형 거둘떠도 안 봤어 우리 슈관에 어? 근데 형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섭외 온 거예요? 형 왜? 야 정식으로 섭외한 거야 아니 형 아니 형 정식으로 섭외한 아니 형 할래요 유하다며 왜 그걸 위도가 짜증나잖아 아니 위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위도가 짜증나잖아 워낙 석재형에 대한 이미지가 MC였으니까 어 그러면 재석이 형이 2MC로 하는 거야? 그랬더니 에이 아니지 그렇게 안 돼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 표준이랑 말타 알죠? 에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정확히 기억하는 거야 야 근데 석진이 형이 적재적서에 왜 이렇게 안 껴드는 거야 내가 그 얘기하지 말래요 이 자식아 아니 왜 이렇게 할래 아니 토크 이거 못 하겠네 아 부담스러워 무서워 아 뭐야 내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나는 이런 걸 안 해 봤잖아 리얼 버라이티를 저 인상 좀 피고 하세요 이런 얘기 아니 햇볕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? 진짜 햇볕 때문에 됐어 햇볕 때문에 됐어 햇볕 때문에 됐어 아니 햇볕이 이거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성준형 때문에 안 그랬어 그늘에서 보고 화내고 이거 뭐야 이거 기분 상했어 아니야 화를 내잖아 아니 근데 아 야 진짜 근데 이 멤버십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이런 프로그램 안 해 봤잖아 그래서 난 그냥 다른 거 하면 일 끝나고 그냥 바로 가고 응 내가 제일 후회하는 장면이 뭔지 아니 리얼리얼로 얘기하는데 너랑 너랑 네 새벽 5시에 전화가 왔었어 나도 내가 청담동사 할 때인데 집 앞에 딱 왔는데 네 형 잠깐 우리 뭐 밥이나 함께해요 뭐 새벽 5시에 응 근데 내가 거기서 아 나 너무 피곤하는데 그냥 들어갈게 아 근데 그게 내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나도 기억나는데 새벽 5시에 형을 불렀을 때가 어 그게 기억나지 형이 나 싫어하는 거 내가 알고 아 아 그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니까 네 지나서 하는 얘기니까 그 성준형이 그때 좀 그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여러 뭐 멤버들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근데 그게 내 잘못이었더라고 그 이제 하하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하하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네 조그만 그리고 그때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게 나는 역할이 몰아갈 때 같이 막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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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벌리 붙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형 놀릴 때 내가 아니 아니야 이렇게 웃잖아 그러면 나를 진짜래 근데 진짜 내가 하하한테도 지금 사과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진짜 그게 내 잘못이었어 진짜 내가 내가 꼰대였어 그러니까 마음을 여지 못했구나 마음을 못 열었어 멤버십이 나도 오빠가 약간 비슷한 포인트가 있어 아 진짜로? 초창기에 한참 오빠 오빠들 되게 많이 모일 때 그때 나는 항상 안 꼈 수 있어 안 꼈 수 있어 안 꼈 수 있어 근데 광수가 한 번은 그러니까 몇 번 전화 가서 누나 같이 보자 누나 같이 보자 했는데 나는 약간 내가 오해를 했었던 게 광수가 자꾸 치근덕 된다고 생각해 치근덕 된다고 나와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인정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무 짜증이 나서 너 나 지금 이렇게 전화하지 마 이렇게 그때 광수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효야 얘네들끼리 진짜 그렇게 자주 모여 나도 그렇게 잘 얘네들하고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 그러긴 했지 얘네가 워낙 종국이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 맞아 나 좀 좋아했지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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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로수길을 걸을 때 항상 일렬로 걸었어 하하하하 왜 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다 일렬로 걸었어 얘가 얘가 그런 거 좋아해요 야 그때만 해도 나 더 심했어 진짜요?